자, 뉴스타트의 극래간이 뭐라고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은 무엇이 넣어준다? 영이 넣어준다. 좋은 뜻은 좋은 영이 넣어준다.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이 뇌에 들어와서 무엇을 바꾼다? 뇌파를 바꾼다. 그리고 생체전자파를 바꾼다. 생체전자파가 바뀌어서 결국 이 생체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뜻은 무엇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뇌파가 바뀌면 뜻에 따라서 뇌파가 바뀐다. 뇌파가 바뀌면 뇌파가 알파파로 바뀌면 뭐가 달라져?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뜻은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다. 좋은 뜻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나쁜 뜻의 본질은 조건적이다.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것은 바로 누구님이다? 누구님이다? 정신님이다. 정신이라는 신이다. 성령이라는 영이다. 나쁜 조건적인 뜻을 주는 것은 결국 악량이다. 그래서 영이 주는 뜻에 따라서 생체전자파가 바뀌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다. 제가 지난번에 영적 에너지가 전기라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리고 또 영적 에너지는 무엇까지도 지배한다? 심지어는 중력까지도 지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한번 여러분이 실감나도록 여러분 무당들이 구설하면서 뭐가 들면 입신하면 잡신이 들어오면 그 잡신의 영적 에너지로 무당의 몸이 공중에 뜨게 되기 때문에 작두를 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 뜨는 현상을 공중 부상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텔레비 뉴스에 나오는 건데 실제로 런던 템스강 지금 수많은 관광객이 보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가 보세요. 그 다리 위에 사람들이 쫙 갈렸습니다. 자, 이런 현상도 있고 한국 여자가 그렇죠? 옆에서 다리 위에 다리 위에 하여튼 이런 현상도 있고 아프리카의 주술사 독일 취재팀들이 가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주술사 자, 이제 주로 이런 현상은 어두울 때 해가지고 난 뒤에 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자, 그래서 이 주술사가 주술사도 무당이니까 무당은 뭐예요? 용해야 돼. 그렇죠? 용해야 돼. 나는 이렇게 용하다. 나는 내 몸이 공중에 뜰 수도 있다. 이런 걸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가끔 보여줘야 돼.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기 카메라맨들이 다 여기서 찍고 있죠? 여기 다리에 또 있네? 지금 계속 주술을 외고 있어요. 지금 계속 주술을 외고 있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런 현상이나 이게 왜 이 사람의 몸이 공중에 뜨겠어요? 공중에 뜰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밖에 없어요? 중력이 없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중력이 없어지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초자연적 현상을 일으킨다. 사실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것도 여러분의 질병이 초현실적으로 날 수가 있으니까 무엇으로? 영적 에너지로.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의 본질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중력이 없어지는 것도 영적 에너지가 하는 일이고 또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사진, 암세포 쪽으로 어떻게? 암세포 쪽으로 이 T세포가 어떻게?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무슨 에너지로? 이렇게 다 영적 에너지야. 아시겠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T세포 속에 깔려있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어떻게? 켜지는 것도 무슨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용하고 있는지 염색체를 점점 확대해 봅니다. 염색체를 확대하면 뭐가 보이겠어요? 실이 보이죠. 실은 뭔데? 유전자야. 아시겠죠? 염색체 점점 확대합니다. 아, 실 보이죠? 그렇죠? 실을 확대해 봅시다. 자, 보세요. 참 꼬불꼬불한 유전자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점점 더 확대해 봅시다. 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지요?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모형이니까 모형이니까 뭐가 없어요? 이것이 없어요. 동글동글한 것이 저 동글동글한 것이 바로 히스톤. 히스톤. 히스톤이란 특수 단백질입니다. 히스톤이란 동글동글한 특수 단백질이 있고, 여기에 유전자가 한 바퀴 착 감겨 있습니다. 희한하죠? 옛날에는 왜 저기 히스톤이 있는지 몰랐어요. 요즘 와서 깨달았습니다. 왜 있는지? 왜냐하면 히스톤이 있는 유전자 부분에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꺼기도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유전자는 꺼져 있다가 어떻게 해요? 켜진 상태입니다. 자, 이 유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유전자가 지금 켜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이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다 죽였어. 그러면 이 켜진 유전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켜져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유전자, 켜진 유전자를 어떻게? 꺼야 돼. 그럼 어떻게 꺼지나? 를 보면 여기에 이 부분에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꺼지나 한번 봅시다. 아, 이 노란색 물질이 와요. 다 어디서 날아와요. 이게 지금 세포핵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시겠죠? 세포핵 안에서.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이 생겼는데 이 노란색 물질을 과학자들이 분리해 꺼냈습니다. 꺼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나 하고 보니까 탄소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화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물질이라고 부르냐면 매칠기라고 부릅니다. 매칠기. 이 매칠기가 날라오는 거야. 뭐 하려고? 켜진 유전자 끄려고. 그래서 매칠기는 꺼진 유전자를 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또 매칠기 말고 아세칠기라는 게 있는데 얘들은 꺼진 유전자를 다시 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면 그래서 이 매칠기가 와서 여기 스위치 있는 부분, 히스톤이 있는 부분에 탁탁 올라 붙으면 지금 현재 이 켜졌던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 내는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려요. 자, 봅시다. 딱 올라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쫙 꺼져 버려요. 쫙 꺼져 버려요. 이제 꺼져 있다가 한 1시간 반 후에 암세포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켜져야 돼. 자, 매칠기가 붙었으니까 꺼졌는데 켜질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매칠기가 떨어져 나가면 돼요. 지금 암세포가 생겼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환자는 모릅니다. 환자는 암세포가 생겼는지, 유전자가 켜졌는지 꺼졌는지 우리는 켤 줄도 모르고 끌 줄도 모르는 바보들이니까. 우리는 바보들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똑똑한 것처럼 보여요? 영이 똑똑한 생각을 줘서 그래요. 영이 미친 생각을 주면 미친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 없는 놈이라고 해요? 정신없는 놈, 귀신 들린 놈이라고 해요. 그런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미친 생각을 해요. 인간은 철저히 성령이 아니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들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도록 무조건적 사랑을 이상하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악령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며칠기, 노랑색 물질 며칠기 여기 쫙 붙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커집니다. 자, 이거 떨어뜨릴 수 않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못해요. 처음에 이 유전자 지도를 만들었을 때 2003년도에 의사들이 기고 만장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유전자를 다 뭐예요? 해독했고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만병통치 할 수 있대요. 왜? 유전자를 다 어떻게? 우리가 바꿔주면 된다. 변질된 유전자 있으면 그거 잘라내가지고 어떻게? 다시 염기 소열을 정상 염기 소열을 왜? 정상 염기 소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다 알았으니까 그러면 병든 유전자 꺼내보면 뭐예요? 염기 소열이 비정상적으로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상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걸 바꿔주기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유전자를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만 있으면 모든 병은 뭐예요? 다 고친다. 자, 여러분.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을까? 그 기술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왜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 고쳐줄 수 있죠? 있지만 안 돼요. 왜? 그거는 고쳐줄 수 있지만 뜻이 안 변하면 뭐예요? 금방 다시 변해버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보세요. 여기 이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또 생겼어. 이 켜져야 돼요. 암세포가 또 생겼던 사실은 나는 몰라.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생긴 암세포들을 주게 돼요. 나를 위하여. 그때 이제 이 노란색 이 며칠기를 떼 줘야 돼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새로운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게 유전자가 켜져야 되겠다는 연락이 왔어. 그러니까 보세요. 딱 떨어져 나가잖아. 그러니까 켜지잖아요. 켜져서 이걸 딱딱 해서 암세포에서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다 죽이고 나면 저렇게 또 꺼진다. 아시겠죠? 처음에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고 나서 우리 이제 모든 병 다 꽂힌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아무 의사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 안 하게? 이거 보고. 이거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니요. 이거는 누구 수준이요? 인간 수준은? 아니야. 며칠기 노란색 물질을 뗐다가 붙였다가 이거 누가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일은 벌어지고 있어. 어디 차원에서? 초인간적, 초자연적 차원. 즉, 영적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영적 차원에서 영적 에너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거를 보고 나서 여러분 드디어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성 유전자 의학, 이 유전자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는 그거를 연구해서 이제 TV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렇게 켜지고 이렇게 꺼지기도 하더라.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 의사들이 할 수 없는 무슨 차원이더라? 초자연적 차원이더라. 초자연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누가 하는 차원이요? 귀신 고칼로롯이더라. 자 여러분, 며칠기 붙었다 떨어졌다는 귀신 고칼로롯 아닙니까?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는 설명 불가능.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제목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고스트. 고스트. 고스트는 뭐예요? 유령입니다. 귀신. 유령이 여러분의 유전자에 있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귀신 고칼로롯이더라.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접근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서 조절되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적 에너지가 며칠기도 움직여주고 아프리카 주술사도 공중에 떠있게 하고 한국의 무당들도 작두에 올라가게 하고 영적 에너지는 초자연적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희한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참 희한한 사진입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외모지상주의, 체격이 날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여자가 환자입니다. 환자인데 이 여자 몸보소. 뭐밖에 안 남았어요?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았어요. 이 여자 체중 36kg입니다. 이 여자의 병은 밥 안 먹는 병입니다. 밥 먹기 싫어.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 안 먹어. 이렇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을 거식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Anorexia 거식증입니다. 그래서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자기 거울 앞에 서면 자기가 이렇게 보이는 게 진짜야. 그런데 이렇게 보인다고. 거울 앞에 서면 86kg입니다. 그래서 안 먹어. 그래서 집에 식구들이 체중 한 번 달아봐라. 네가 어떻게 86kg이냐? 그래서 이제 체중계를 가지고 옵니다. 아시겠죠? 가지고 있어서 체중계 올라서 봐라. 몇 kg 나와? 36kg 나와요. 그러면 이 아가씨는 뭐라 그러게? 이 체중계 고장났다. 이 생각이 완전히 이게 맛이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러면 새 체중계 하나 새로 사올게. 우리 집 체중계가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품을 사옵니다. 그래서 또 올라서라 그래. 또 서니까 또 36kg 나와.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 그러게? 요즘 체중계 믿을 수 없다. 자기가 보는. 그러면 왜 이 여자의 눈에 비친 자기는 뚱뚱하게 보일까? 네파가 지배 당해서 그래. 누구에게? 악령에게. 자기 눈에는 분명히 86kg 보인다고 뚱뚱해 보여.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면 자꾸 헛개 보이고 그러잖아요. 헛소리가 들리고. 그게 다 악령이 뭐를 조작해서 그래? 내 뇌에 흐르는 뇌 팔을 조작해서 그래요. 내 뇌 팔을 조작하면 내 마음속에 온갖 잡생각을 다 넣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 꿈은 꿈입니다. 꿈. 나는 상상도 못할 꿈을 꿔요? 안 꿔요? 꿈입니다. 세상에. 저는 가끔 가다가 나는 꿈을 꿔요. 제가 공중으로 떼면 제 몸이 붕 떠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그게 그 꿈을 꾸면서 꿈을 꿔요? 꿈을 꿔요. 꿈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면 아 꿈이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한 달 후에 또 꿔 그러면 또 꿀 때는 이번에는 꿈이 아닌 것 같아 그저 미안하죠. 그런데 깨면 또 꿈이야 이 영이 지배하면 말도 안 되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꿈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 그런데 이 여자는 체중에 관한 한 삐뚤어져 있어 다른 분야에는 다 바로 생각해 그래서 이 여자가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 쓰고 있는 여자일 수도 있어 그런데 체중에 관해서는 이게 완전히 비정적입니다 왜 그럴까? 체중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두려워 두려워, 살찔까 봐 그래서 내가 날씬해야 돼 살찌면 나는 아무런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어 그래서 체중에 집착하고 있어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집착하고 그 체중이 부를까 두려워, 두려움은 무슨 영이 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체중을 두려워할 때부터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중요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신경을 쓴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젊은 한국 여자들 사이에 뭐가 또 두려운 사람이 있어? 그 여자를 우리가 보면 제3자들이 보면 보통 여자보다 훨씬 이뻐? 참 미인이야 미인인데 본인이 거울 보면 어때 보이게? 큰일 났어 이것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고쳐야 돼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그 초코코 이쁘게 잘생겼어 그런데 자기 눈에는 고칠 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3자들이 볼 때는 36kg 제3자들이 볼 때는 참 이쁜 얼굴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안 이뻐, 보기 싫어, 고쳐야 돼 그러면 알바해서 돈 벌면 뭐예요? 또 성형외과 가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1년에도 한 3, 4번 고쳐 이런 요즘은 그게 다 뭐예요? 그런 사람은 나의 얼굴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의 온 가치가 어디에 달려있어? 얼굴에 달려있어? 이사회 여자는 몸매에 달려있어? 그 여자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은 인간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학벌에 칩착해요 어떤 사람들은 스펙 쌌는데 칩착해요 요즘에 다 칩착해요 칩착은 뭐예요? 욕심이에요 경쟁심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예요? 집착하지 마라 집착 안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집착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대답 못 할 걸 묻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이 집착해야 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생명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생명이야 내 생명은 내 외모보다 더 중요하고 내 몸매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돈에 집착해 목숨을 걸어 생명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악령들은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체면이 중요하고 자존심이 중요하고 여기에 다 집착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집착 이걸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 이걸로부터 이런 집착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생명을 딱 받아보면 생명을 받아서 뉴스타트를 잘 하면 몸매 해결돼? 안 돼? 애 안 써도 저절로 해결돼? 얼굴도 어떻게? 저절로 하나님이 성령 다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시작해서 여러분이 한참 잘 하고 있으면 성형외과에서 건드린 것보다 확실히 더 이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엄마는 자꾸 보니까 너무 이쁘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보니까 참 저 분도 대구 엄마예요 대구 맞죠? 우리 인간은 잃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는 것은 옛날에는 별로 무서운 것도 아니였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것도 다 누가 무엇이 우리의 뇌파를 지배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자 학자들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유전자는 뭐가 지배한다? 이것을 후성 유전자 학을 공부하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궁극적으로 영적 에너지가 지금 후성 유전자 학자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유전자는 뭐예요? 고스트 귀신에 의하여 지배 당하고 있구나를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집착, 두려움 앞으로 내가 가진 암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 병이 어떻게 될 것이냐? 아토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병 생각만 하면 두려워 이렇게 되면 뉴스타트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렵다, 불안하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두려운 것도 스트레스고 불안한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화가 난다는 것도 스트레스고 밉다는 것도 스트레스고 이렇게 포용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두렵다, 안정제, 신경 안정제 약효 몇 시간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이 돼요? 자, 두렵다, 불안하다, 너무너무 미워 죽겠다 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것의 원인이 뭡니까? 악령이야 그러니까 악령을 몰아내야 돼 악령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령 몰아내려면 내 힘으로는 몰아낼 수가 없어 신경 안정제 가지고는 내가 불안증이 좀 덜한데 그 이유는 뭐예요? 신경 안정제라는가? 이런 것들은 다 나의 불안을 느끼는 뇌를 어떻게 해요? 몇 시간 동안 마비시켜 줘요 그래서 내가 불안을 느껴야 되는데 약이 들어와서 내 불안을 느끼는 부분을 마비시켜 주니까 일시적으로 불안을 안 느껴서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금방 다시 불안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 이런 불안, 그 다음에 증오심,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나요? 성령으로, 성령으로라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만으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어요 왜? 상대방이 나에게 너무너무나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생각만 하면 뭐예요? 분노해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무나 지금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러므로 그 분노가 해결되려면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줄 수 있는 존재는 성령이야, 바로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참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울산에서 그래서 땅도 아주 많고 굉장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군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냐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갔었는데 그 모든 재산, 그 많은 땅이 다 누구한테 갈게? 우리 큰아버지한테 갔어 그리고 우리 큰 사촌 형한테 다 갔어 장자와 장손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차남이야 국물 있어 없어? 없어 그 차남의 아들 국물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 큰 집은 엄청 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이 서른세에서 돌아가셨 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아들한테 뭐 상속 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토지와 재산이 다 이제 우리 큰아버지한테 갔어요 그때는 뭐 뭐 나쁜 생각 별로 없어 왜 그렇게 되게 돼요? 있었으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 형제 뭐 장손이고 장남이고 차남이고 차이 있어요? 없죠? 없어졌죠?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저는 이제 미국에 가 있는데 울산 시청에서 두툼한 편지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그걸 떠들어 보니까 세상에 이상구 앞으로 된 땅이 울산에 있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 땅을 제 이름으로 해놨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사실 아무도 모르게 제 이름으로 바꿔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미처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도 전에 그냥 충풍으로 돌아가셨 버린 거예요 우린 몰랐지 뭐 제가 몰랐죠 그런데 그 땅이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뭐 울산시에서 수용을 하겠대요 그런데 그 보상금이 여러분 그때가 1975년인가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요? 45년 전이요 그때 돈으로 5억이래요 지금은 하면 한 100억 될 거예요 우와 갑자기 대박 났어 얼마나 좋던지 그 돈도 좋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뭐예요? 나를 그 비밀리에 뭐예요? 사랑했구나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뭐 얘기해 놓으면 또 시끄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상군은 내 둘째 놈도 빨리 갔으니까 살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아마 살짝 명의 변경을 해 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한국 땅에서는 학창시절 군대 생활만 했지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군 3년 의과대학 졸업하자 말자 해군에 들어가서 군의관 생활 3년 하고 제대 하자마자 딱 미국 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래서 시청에 와서 수속을 밟으라는 거예요 5억 준다고 저는 그 당시에 동산이 뭐고 부동산이 뭐고 이것도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인감이라고 했었는데 인감이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제일 가까웠던 술친구 제가 술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착하고 공부도 잘하면서 왜 술을 그렇게 먹었던데 술을 좋아했어요 그 술친구는 이제 그동안에 한국에서 사회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많겠다 싶어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근데 네가 뭐 한국 나올 필요도 없으면 그렇대요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해서 그래서 뭐 내가 도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낼 테니까 그거 찍고 네 지문도 찍고 뭐 뭐 뭐 뭐 이렇게 하죠 사진도 찍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래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보니까 인감증명도 제가 다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인감증명이 무슨 소리인지도 몰랐으니까 그때 그래 가지고 이제 다 해줬어 근데 나는 그 미국에서 의사생활 한다고 얼마나 바빠요 뭐 후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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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뭐 밤도 뭐 밤새기도 뭐 일수고 뭐 뭐 미국에서 그 인턴 레지던트 한다는 거 막 고생 바가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기관지 전식도 생기고 그랬던 것 같아요 후닥닥 후닥닥 하다 보니까 6개월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이 자식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돼 가냐 하고 이제 연락을 해 봤더니 3개월만 더 기다리래요 다 돼 간대 그러더니 또 6개월이 후딱 지나갔어요 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아 이게 조금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두 달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 두 달 보니까 또 뭐 6개월 또 후닥닥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울산시에 연락해 보니까 5억 다 보상했대 그러니까 이 자식이 뭐예요 다 돈 타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돈 타서 도박해 가지고 다 날려왔어요 열 받아 안 받아 뚜껑 열려 안 열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큰 돈을 우와 막 손이 뭐예요 덜덜 떨리고 막 가슴이 뛰고 뭐 유전자 다 꺼져 멜라토닌 유전자까지도 꺼져 가지고 잠도 못 자겠어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잘나고 이제 불을 끄고 눈을 딱 감으면 그 돈 옥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글마가 내 친구 글마가 글마하라고 하면 압니까 여러분 그 놈의 새끼가 이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글마가 얼굴이 왔다 갔다 그러면 뭐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고 막 혈압이 오르고 막 가슴이 뛰고 막 주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입 안이 바짝 바짝 말라요 입안이 말라서 불편해서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물을 또 마셔요 근데 물 마시고 나면 또 오줌이 마려워 그래서 좀 있다가 또 오줌 누고 또 가면 또 입이 타서 물 마시고 그러면 또 물 마시고 또 오줌 누고 이러다 보니 이거 못 자겠어요 아니 큰일 났어 이거 밤 꼬박 새다가 여러분 내일 내일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뉴 스타트 강의하려면 어떤 상태로 강의를 해야 돼 아주 건강하고 신나는 상태에서 강의를 해야 돼 지금 지금 위기에 처한 환자들 앞에서 나도 이러면 그게 안 돼요 신나게 해야 돼 뉴 스타트 강사는 여러분 강의만 입으로 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해 응원단장이 돼야 된다니까 네 그렇죠 삼삼시 박수 시작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착 이겨라 이겨라 이게 뉴 스타트 강사야 아시겠죠 그렇죠 우리는 이상구라는 사람은 지식만 전달해 가지고 이런 휘만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스위치에 며칠기가 와서 붙으면 꺼지고 이 강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 도움 되겠습니까? 아니야 여러분이 실감나도록 강의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힘을 봐 주실 테니까 근데 내 자신이 뭐예요? 밤새도록 오아 그 놈의 새끼 이러다가 유전자 다 꺼져 가지고 아침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며칠기가 붙으면 꺼지고 떨어지면 켜집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 못 살려 영적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좌뇌, 우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좌뇌는 지식적 뇌야 분석적이고 셈을 잘해 근데 우뇌는 뭐예요? 느낌의 뇌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술가들은 어느 쪽이 더 발달했겠습니까? 우뇌가 더 발달해 우뇌가 발달하지 않으면 이 감성이 약해 그리고 무슨 성만 발달해 있어? 지성만 발달해 있어 그래서 감성은 별로 발달해 있지 않고 지성만 발달해 있으면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되요? 까칠해져 딱딱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그야말로 밥맛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성도 발달해 있어야 되지만 뭐도 발달해 있어야 돼? 감성도 발달해 있어야 돼요 어저께 상담을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딸을 셋을 낳아서 키웠는데 너무 엄하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해? 딸들이 희한하게 병 걸려가지고 일찍 일찍 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그 딸들을 다정하게 한번 안아주어 본 일이 없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참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았다 참 좋은 깨달음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지성에만 내 자존심을 걸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반밖에 안 사는 겁니다 무엇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 진선미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감성 그렇죠? 사랑을 느끼는 감성 사랑을 줄 수 있는 감성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전자는 감성에도 반응해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소위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지성 쪽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감성에 소홀해서 까칠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까칠해질수록 유전자가 꺼져 안 꺼져? 꺼지죠? 그래서 부드러워져야 되고 풍성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잠을 못 자면 큰일이다 내일 환자들 앞에 어떻게 서냐 어떻게 강의를 하냐 잠은 자야 돼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잠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멜라토닌 유전자가 꺼져 버려서 그래? 그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렇죠? 그걸 저는 다 알잖아요 하나님 잠 좀 자게 해 주십시오 근데 뭐 기도해 봐도 소유 없더라고 왜? 이 분노가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금 분노하고 싶은 것 같아 그리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안 미워하고 싶은 마음보다 압도적으로 큰 것 같아 하하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된 상태구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자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멜라토닌 유전자라도 켜져가지고 잠을 나는 진짜 자고 싶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하다가요 애가 이왕 못 잘 거면 이왕 꼬박 밤샐 거면 눈앞에 어른거리는 글마 이름이 미스터 구야 미스터 구 얼굴하고 돈하고 보면서 열받고 그러기보다는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밤새버리자 그래서 제가 그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노래를 선택했냐면 찬송가의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상상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제가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 여러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이락의 폭탄 테러 자살 폭탄 테러 때문에 그 과가 어떻게 했다고 분필로 콘크릿 바닥에 엄마를 그려놓고 그거 안 보여드렸나요? 제가 보여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엄마 품에 안겼다고 뭐예요? 상상을 해서 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으로 가는 밝은 길은 어떻게 생겼을까? 다 그런데 제가 해군에 있었거든요. 해군에 있으면 한 6개월은 바다에서 살아요 매월 한 달 걸려서 출동이라는 걸 나가요 출동을 가면 뭐하나 하면 군함을 타고 정해진 구역을 올라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경비하는 거예요. 그 구역을 맞춰서 내려갔다가 거기에 아마 한 한 100km가 되는지 하여튼 그 구역을 맞춰서 올라갔다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날씨가 좋고 바다가 잔잔하고 그럴 때 이제 밤에 가판에 나가서 탁 보면 황홀해요. 그 달빛 어린 거 있잖아요. 이 길이 바다에 반짝반짝하는 길이 생겨요. 달빛 길이 생겨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 하늘 날아가는 길은 바로 뭐예요? 그렇게 생겼을 거다. 그러면서 그 바다에 비친 달빛 길을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어디에 있으니? 내 앞에 있으니? 그 노래를 시작해서 그걸 상상하면서 부르니까 한 구절만 부르는데도 어떻게? 내 마음이 어떻게? 차분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부르고 또 한 번 더 부르고 세 번째 부르고 네 번째 부르고 그래도 잠이 안 와요. 이거 부르면서 밤 그러는데 눈앞에 돈 보면서 있는 것 보다는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좋아. 노래하면서 있는 게 훨씬 더 좋구나. 다섯 번째 부르고 여섯 번째 부르고 일곱 번째 부르고 이제 여덟 번째가 됐구나 라고 생각했어. 근데 갑자기 눈이 딱 떠졌어. 보니까 아침이야.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몇 번 불렀을 때 일곱 번 다 부르고 여덟 번째 들어갈 때 멜라토닌 유전자가 켜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보내주셔서 내 꺼져 버렸던 멜라토닌 유전자를 켜주셨군요. 그래서 그 날은 신났어요. 그래서 하루를 맞떨어지게 보냈습니다. 그날부터 내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았는데 저녁에 샤워하고 불타 끄니까 미스 타고 또 나타났어요. 그건 누구 장난이요? 악령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또 내가 분노하고 증오하고 두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치고 가슴이 뛰고 저녁하고 또 입이 바짝 바짝 마르기 시작하고 악령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나 이 생각 좀 안 하고 싶어서 머리를 아무리 흔들어 보세요. 없어지나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또 해야 돼.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노래하자. 그래 가지고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제 여섯 번 하고 일곱 번째 들어간다. 했는데 아침이야. 그래서 제가 다섯 밤을 그렸습니다. 다섯 밤을 그래 가지고 여섯째 날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요. 기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 돈 5억 다 벌었다는 생각이 들어. 왜? 지난 한 밤 한 밤마다 그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잠이었어. 그렇죠? 하나님이 선물로 그 생기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멜라톤 유전자를 키워줘서 잠잠이야. 이거를 누구한테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기를 안 되죠. 파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밖에 없습니다. 또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서 그 지난 다섯 밤 모두가 하룻밤에 1억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섯 밤이니까 얼마요? 5억? 5억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거라. 와 이 생각이 다 남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5억 다 갚았다고 돈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미스터 구 그 친구는 나는 돈 갚을 수가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대신 갚은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날 밤에 타고 와서 하나님, 이제 미스터 구 얼굴 톤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악령이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저는 강의를 해도 제가 기도하시라 노래를 부르라 할 때는 제가 이미 해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실감이 더 나아. 알겠죠?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싸워봤다니까요. 악령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자게 해 주실 때 주신 것은 뭐예요? 생기고 그 생기의 본질은 무조건적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면 꺼진 유전자 켜지고 자고 해결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암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그 경험을 했던 것이 정말 저에게는 아름다운 인생의 추억이 됐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 미스터 구 얘기를 제가 이런 경험을 안 하고 해보지 못하고 미스터 구 얘기를 한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하면서 미스터 구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를 갈면서. 미스터 구 얘기 할 때마다 또다시 또다시 이상구의 유전자는 뭐예요? 또 꺼지고 또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 조건적 분노로부터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자유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그것이 생명이다. 그게 진리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분노나 그렇죠? 진리로부터 자유케 해 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한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멋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이 그거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도리가 없어요. 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경험을 그 성령의 경험, 그 놀라운 용서의 경험,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 본 경험이 그게 진짜 용서야. 무조건적 사랑 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합니다. 뭐 때문에 용서해? 용서해야지 뭐 어떡하냐. 네가 고소해서 잡아넣어봐야 돈도 안 나오잖아. 그 자식을 봐줘.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용서할 건데 내가 고소 안 할 거야. 그런데 그 새끼 이름 앞으로 내 앞에서 뭐예요? 덜먹거리지 마. 듣기만 해도 뭐예요? 우울화통이 치밀어.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용서를 했지만 무선적으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성령,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내 마음에 넣어줘서 한 용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런 용서를 하고 나면 여러분 제가 그 미스터 구 얘기를 가끔 합니다. 가끔 이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일부에서 하는데 할 때마다 이가 갈리게 안 갈리게? 갈려야 되는데 안 갈려요. 왜? 그 체험을 해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때 유치하게 살았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 때 무슨 소리까지 하고 사는지 아세요? 제가 돈 제일 잘 벌였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연세의대 67년 졸업생들 중에 제가 우리 집이 제일 좋았어요. 우리 집은 바다가 바로 팍 문 열면 팍! 프라이빗 비치 그 동네 맥가구만 사용하는 그 해변이 따로 있었어요. 하여튼 누구나 거기 오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곳 그 동네 이름이 코로나 델마입니다. 코로나?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라는 말은 왕관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왕관, 바다와 언덕의 왕관 그렇게 부를 만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 친구들 초대하면 좋다고 와요. 그러면 최고로 비싼 술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나는 돈 이 정도로 벌었다고 이제 자꾸 뭐에요? 나타내고 싶어요. 나타내고 싶어요. 그때 이제 제가 벤츠차가 두 대가 있었어요. 한 대만 있어도 사람들이 와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벤츠 탄다. 그러면 그게 70년대란 말이에요. 벤츠! 벤츠! 삼국어 벤츠! 이러면 막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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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때 우리 동기생들은 아직도 돈을 못 벌어서 벤츠 사는 놈들이 없었어요. 나는 벌써 뭐에요? 두 대 라고 두 대 라고 그래서 이제 탁 사면서 술이 끊어하게 취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폼 잡으려고 뭐라고 제가 말했는 줄 압니까? 너희들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만약에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중고차를 탈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된다면 난 안 살아. 왜 살아? 죽어 버리지. 그 새끼 미쳤어. 미친 놈이야. 그러면 한국 사람들 중고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죽어야지. 그 정도로 무슨생 무슨사 폼생 폼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령에 걸려가지고 그 차원에서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잘 산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은 벤츠야. 막 이런 차원. 벤츠 못하고 무슨 행복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휘둘러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아직도 벤츠가 없으니까 벤츠도 못하고 다니면서 그게 사는 거냐?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나를 예를 들었으면 내가 벤츠를 못하고 그런 시시한 차 타고 다닌다면 나는 안 살아. 이러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앉아서 술 같이 먹고 듣던 친구들의 마음이 어땠겠어? 그거를 또 친구라고 그러고 그런 시시한 소리 하면서 술을 거나해요. 그게 옛날에 임영일 씨 전공입니다. 옛날에 그 차원에서 놀았다는 말이에요. 그때 뉴스타트 하라고 하면 절대로 못 하지 강의 하나도 못 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적 차원을 전혀 몰랐습니까? 돈, 명예, 부 그것만이 최고의 가치였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차원에서부터 해방을 자유를 얻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도 미스터 구 얘기를 하면 저는 기쁘게 한다고 미스터 구가 그때 5억을 안 떼먹었다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었을 거다. 그러므로 미스터 구 참 고마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미친 소리야. 그 급이 되시라 이 말입니다. 암 잘 걸렸다. 내가 암에 안 걸렸다면 어떻게 이런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겠냐. 내가 어떤 이런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얘기는 저는 그렇게 아주 신나게 미스터 구 미운 생각은 뭐예요? 하나도 없어. 미스터 구에 대한 이가 갈리고 밉고 입안이 말라서 그럴 만큼 미웠던 미스터 구가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이상구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체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절박해서 내가 지금 자야 되고 좋다. 그러면 내가 미스터 구 생각하면서 이만 갈고 있을 게 아니라 유전자만 끄고 있을 게 아니라 뭐예요? 노래라도 부르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승리를 거두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옛날에 안식일교회 있을 때 안식일교회에 그 유망한 대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이런 강의를 했다고요. 했는데 아주 반듯하게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요즘 여자 변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 테레비가 나와서 뭐 정치평론 어쩌면 그렇게 다들 똑똑할까? 그렇죠? 그리고 이쁘게들 다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마 추미애도 그 중의 하나죠. 그렇죠? 이제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긴 똑똑한 서울 법대생이 다 나오더라고요. 강의가 끝나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박사님 그 미스터 구의 신혼을 저한테 좀 알려줘요. 왜? 박사님 그 옥 받으셔야죠. 자기가 법대 공부하고 검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면 받아들이겠대요. 왜? 저는 박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거꾸로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그거는 조건적 박사님을 사랑하는 거지. 무조건적 박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너는 지금 너의 사고방식은 법적이야. 법적. 법적이란 게 뭐예요?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조건적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법대로 간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요즘 저 같은 이런 생각으로 법대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 이 사고방식이 벌써 뭐예요? 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고는 법은 법인데 어느 나라 법? 어느 나라 법이야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 이 악령은 인간을 어떻게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멀쩡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대학원생이야. 아무리 똑똑해 봐야 우리는 영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이 악령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선택하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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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